속초 인재 고성 양양 설악권 4개 시군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16년 만에 재개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잠정 중단됐던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오는 12일 속초시청에서 4개 시군 단체장과 이양수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출범 선포식을 갖고 1차 정기회의를 엽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1975년 구성돼 설악권 4개 시군 간 관련된 행정사무와 일부 공동협의 처리 등의 기능을 했으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26건의 안건에 합의했지만 이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